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것도 지 혼자 돈 오지게 써가며 불륜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상관녀 꼭 못 시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제목 첩 주제에 세상 우월한 척 정신승리 완전 오졌지만 그래봤자 첩이지 뭐 먼지가 되도록 까였어요 원지 헤어진 마당에 알려준다 네 남편이 바람피우는 증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4년 동안 만나던 유부남과 헤어진 미스입니다 뭐 아내한테 걸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만남이 4년 동안이나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저희가 특출나게 뭔가 잘 숨겨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남자 아내의 무한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보통이 그렇더군요 왜? 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철삭같이 믿는 건지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멍청해 참고로 제가 만난 남자의 경우 일반 보통 남자들에 비해서 바람기가 매우 충만했던 인간입니다 완전 바람둥이죠 물론 바람기가 전혀 없는 남자 따윈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편에 속했다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늘 웃는 얼굴에 깍듯한 매너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났어요 특히 여자들이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무 고민 없이 바로 손을 쭉 뻗어 내밀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마디로 이건 습관이죠 바람둥이 습관 다른 마음이 있고 없고를 이미 넘어서 그냥 여자만 보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결정적인 건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톡 이거의 문제였어요 하루는 폰을 몰래 봤더니 그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상대가 여자다 그러면 이 남자가 선톡을 보내는데 은근히 끼를 부리는 말투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그런 짐승 같았습니다 솔직히 바람도 그래요 한 번 피우는 게 어렵지 두 변이 뭐 어렵겠나요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환승을 하는 것도 쉬울 것이고 아니 그냥 대놓고 그걸 노리고 기다리는 게 보여요 참고로 저는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여자인데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본인이 맞춰줘야 할 여자보다는 자기한테 맞춰줄 수 있는 여자만 고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애초에 그런 여자로 골랐던 거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자는 철석같이 남편을 믿고 마치 남편 바라기처럼 속고 살면서도 아니야 내 남편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 거겠죠 정신승리요 아니지 자기 남편이 그런 놈인 건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 코스프레를 하고 또 둘만 세상 행복한 척 인스타로 지장을 한다지만 저는 이미 그 남자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비웃음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헤어진 지금 속이 너무너무 개운합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바보들 같아요 톡이 뭡니까 그냥 퇴근하기 전에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고 통화 목록도 휴지통까지 싹 다 삭제해버리면 그만인데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폰 검사를 한다는 아내들은 뭡니까 정말 바보인가요 아니면 남편을 바보로 보는 건가 출근하고 10시간 가까이 밖에 있으면 그 긴 시간 동안 바람피우고 딴짓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기 남편은 다른 생각 하나 없이 일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믿는 아내들 보면 참 속이 터집니다 너무 답답해요 아니 왜 이렇게 순진한 거야 나 운동 나간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 자기야 오늘 회식이야 등등등 이런 핑계를 대며 외도하는 거 너무 쉽거든 그런 만큼 이와 반대로 카톡 기프티콘의 경우 받은 선물 보낸 선물로 충분히 단서가 나올 거고요 블랙박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지워져 있다 그럼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지 폰도 보안 폴더에 저장하면 끝인 거고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바람피우는 증거는 얼마든지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내 남편은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할 것 같죠? 아니요 어림없어요 평소 꾸미는 거 좋아하고 가꾸는데 돈 쓰는 사람치고 몰래 숨겨둔 다른 여자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여자를 찾고 있는 거겠죠 평소 남들한테 친절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걸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평소 나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또 쉬지 않고 카톡지를 해도 그래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너 말고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을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바람 오지게 피우다가 집에 가면 미안하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더 잘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며 자랑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글들에 사랑이 넘쳐 흐르지만 아니 그 전에 진짜 사랑하면 바람을 피우겠나요? 절대 아니지 내 남편을 믿고 사이도 좋으니까 바람은 절대로 없을 거고 아니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만큼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운다 이런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는데 아니 정말 많은데 그거 착각이에요 돈 대주는 여자가 있으면 다 필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세상에 예외란 절대로 없다고요 네 남편들 다 바람 피워요 댓글 1번 이야 정말 신박하구만 내 살다 살다 딴 놈도 아니고 고작 더러운 상관님한테 인생 조언을 다 듣네 끌 끌 끌 끌 2번 그래봤자 첫 주제에 우울한 척 개 오지는구만 그 남자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없는 알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감히 전화도 못 걸었던 주제에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끌 끌 끌 끌 끌 그렇게 시공창에 빠진 개처럼 숨어가지고 4년 동안 만난 거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겨우 유부남 승은을 입은 게 그렇게 행복했어 승은이 망각해 3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첩이 첩고나지를 못 본다 뭐 그런 건가 어 그런 거구만 4번 아니 4년 동안 찍소리 하나 못하고 변기통으로 살다가 그지 같은 본인 처지 이제야 깨달은 주제에 마치 뜩돌아도 한 것처럼 정신 승리를 하고 있네 야 그리고 너 착각하지마 니들 관계의 결정권은 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숨 쉬던 바람 피우던 그놈이 지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헤어진 마당이 아니라 헤어짐 당한 마당이겠지 끌 끌 끌 끌 끌 끌 보니까 지가 돈까지 오지게 써가면서 유부남 만났던 거 같은데 그러다가 4년 만에 차였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 이해는 간다 5번 하이고 이렇게나 잘 아는 분이 딴 것도 아니고 바람의 일상인 남자랑 4년이나 만나셨어요? 걔 멍청하네 진짜 끌 끌 끌 끌 끌 끌 끌 6번 아니 이상하다 왜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봤자 첩이야 사람이 변기통한테 질리는 거 뻔히 예상하는 걸 왜 모르냐고 소크라테스에 니 자신을 날라 이건 정말 갓띵언인 거 같아 남자한테 아내랑 상관녀는 결이 다르다고 너 같은 건 여러 개 두는 놈이 결혼을 왜 했을까? 그냥 자유롭게 살지 안 그래? 그래 너도 분명 어렴풋이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 거야 알겠냐?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놀이개라고 놀이개 아무것도 아니야 7번 겨우 첩자리도 유지 못해 결국 밀려난 상관이의 눈물겨운 정신승리 잘 보고 갑니다 깔깔깔깔 8번 아니 유부남의 장난감으로 4년을 살았던 네가 그 사람의 아내를 한심하게 볼 처지가 된다고 보냐 정말? 너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갖고 노는 장난감인 거고 아내는 가족이야 가족 뭐 비록 바람을 피우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가면 네가 진다고 아니 이미 졌지? 9번 지가 그 남자의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보고 개 빡친 거네 10번 아니 바람 피운 게 뭔 자랑이라고 그리고 지금 누굴 가르치겠다는 거야 감히 변소 같은 게 11번 헐 자기 뼈를 스스로 때리고 있으면서 아픈 줄도 모르네 어? 12번 야이 띨띠아 네가 그런 거 안 알려줘도 남편들 바람 피우면 거의 대부분이 초구로 다 알아 그럼에도 가만히 있는 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 혹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존버하는 거라고 근데 너는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가정의 소중함과 위대함 같은 것도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거 탐내는 거고 아유 불쌍한 시궁창 인생 13번 그러니까 지금 뭐야 첩이 본처한테 팁을 주는 건가? 꿀팁 첩은 개풀 얘는 첩이 아니라 그냥 바지예요 그렇죠 저도 제목엔 첩이라고 썼지만 첩이 뭡니까? 본처가 알고 있어야 첩인 거예요 본처가 그걸 알고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첩인 거고 이건 첩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거의 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박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메일 같은 걸로 협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엄마가 집안 박살나게 생겼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걸 올렸더니 그 가수를 언급도 하지도 않았고 가수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수한테 빠져서 하는 엄마가 너무 한심하니까 그 내용을 올린 건데 그 가수 팬들이 영상 내리라고 협박 메일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오래된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분은 그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새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의는 죽지 않는다 잠깐 쉴 뿐이다 자다 깬 모습으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3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죠 방금 열었어요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맘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단체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왜 맘충이라는 말을 쓰냐면서 바른 말 쓰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맘충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꽁충이라고 그러죠 꽁충 이 메일 제가 아마 한 수십 통 받았을 겁니다 와 사람 질리게 하더라고 제가 졌죠 아무튼 꽁충이라 바꾸고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웬만한 거는 제가 그냥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딱 하나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볼륨카페 글 같은 거 올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올리면 죽여버릴 거라고 익명의 메일을 보냅니다 당장 내리라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 걔들 거는 제가 안 내렸어요 왜? 나타날 수가 없거든 나타나면 지는 완전 박살나는 거지 지가 불렸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죠 발악을 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걸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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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